우리 민족가수로서 31년 동안 여러분께 봉사하도록 한 우리 민족가수 아리랑춘향이 오지않는게 그래드입니다. 그동안에 우리 아리랑춘향님은요. 정말 민족가수 중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가수이십니다. 우리 아리랑춘향이 오지않는게 그래드입니다. 우리 아리랑춘향이 오지않는게 그래드입니다. 우리 아리랑춘향이 오지않는게 그래드입니다. 우리 아리랑춘향이 오지않는게 그래드입니다. 네 아름다운 신앙님 대단하십니다. 어르신 외국인 인생 아름다운 신앙님을 위해서 우리나를 빛내주신 민뚜기 가수이십니다. 네 31년 동안 아름다운 찾아왔다. 네 31년 동안 아름다운 신앙님을 위해서 우리나를 빛내주신 민뚜기 가수이십니다. 네 31년 동안 아름다운 신앙님을 위해서 우리나를 빛내주신 민뚜기 가수이십니다. 네 31년 동안 아름다운 신앙님을 위해서 우리나를 빛내주신 민뚜기 가수이십니다. 아름다운 신앙님을 위해서 우리나를 빛내주신 민뚜기 가수이십니다. 아름다운 신앙님을 위해서 우리나를 빛내주신 민뚜기 가수이십니다. 자, 아리라